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최신판에서 자막, 글자 넣는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자막, 글자 넣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표치합니다. 프로젝트를 표치합니다. 표치한 다음에 16대 9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 유튜브에 최적화되는 사이즈입니다. 화면 비율이 됩니다. 16대 9를 표치해서 현재 편집 화면에 들어갔죠? 여기에서 일단 미래를 해서 글자의 바탕 색깔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미래를 표치해서 단색 배경으로 갑니다. 단색 배경에서 저는 아주 강렬한 붉은 색깔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붉은 색깔을 표치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글자는 자막, 혹은 글자는 레이어를 합니다. 레이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는데 제가 현재 녹화하는 앱,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하는 앱은 듀얼 리코드인데 이것을 색깔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청색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청색으로 바꾸고 다시 청색으로 바꿔세요. 그리고 닫았습니다. 레이어에서 글자를 넣을 때는 레이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의 T를 터치합니다. T를 터치합니다. T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넣으면 되겠죠? 저는 키네마스터 최신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최신판 이렇게 넣고 줄을 바꿔서 글자 자막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글자 다음에 자막 자막 입력 이렇게 넣고 제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을 때 이 화면에서 잘 보세요. 이 아이콘은 이게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아이콘은 이 조절점 화살표 있죠? 이것은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커집니다. 이게 글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것은 회전입니다. 이것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글자가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눌러서는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서는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AA 있죠? AA 이것을 터치하면 글자 서체 입니다. 서체를 변경합니다. AA 터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어 여기 있죠? 한국어 이것을 터치합니다. 한국어가 없는 분들은 여유에 가면 이렇게 이 집 같은 게 있어요. 이걸 터치하면 SS도어 그런데 여기에서 한글 서체를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글을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지금에는 아주 많은 서체를 학부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빙그레체 2 볼드를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서체를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우측 상단의 부위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흰색이 돼있죠? 기본적으로 흰색입니다. 글자의 색은 이 하얀 옆에 하얀 사각형이 있죠? 이것이 글자색입니다. 글자색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청색을 바꾸고 그러면 청색을 터치하면 이렇게 하면 보세요. 화면에 청색이 됐죠? 저는 다시 흰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색을 흰색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불투명도입니다. 글자의 색깔을 진하게 할 것이 있냐 아직 10개 할 것이 있냐 글자는 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로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게 그러면 화면에 흰색이 되었죠? 여기서 일단 다른 거 다 찍혀놓고요. 윤곽선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윤곽선 여기 있죠? 윤곽선은 글자의 가장자리죠? 그래서 윤곽선을 터치해서 여기 Enable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윤곽선을 하겠다는 적용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있죠? 터치하면 윤곽선이 글자의 가장자리 화면에 보세요. 검은색이 되어있죠? 이 색은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사각형을 이걸 터치하면 색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푸른색을 터치했습니다. 푸른색을 터치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글자가 가장자리에 청색이 되어있죠? 두께는 윤곽선의 두께를 기본적으로 10으로 되어있는데 오른쪽으로 누르면 잡아당기면 더 두꺼워집니다.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면 화면에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가장자리가 청색이 많아졌죠?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적어져요. 마지막에 0이 되면 없어지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청색을 넣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안됩니다. 다른 것을 더 설정할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위에 있는 세부 상황 이것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윤곽선을 다시 눌렀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 애니메이션 했죠? 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 애니메이션은 글자 처음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페이드를 터치하면 보세요. 이 시간을 이렇게 늘려주면 페이드 되는 것이 천천히 페이드는 이렇게 안보였다가 천천히 보이는 게 페이드죠? 이렇게 페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팝 밑에 있죠? 팝 있죠? 이렇게 툭 나타납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다 해보면 됩니다. 드랍 같으면 툭 떨어지죠? 확대 누르면 글자가 이렇게 확대됩니다. 다음에 축소 등 가장 인상적인 것은 타이핑입니다. 글자가 이렇게 타자가 되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없음으로 처리하고 다시 애니메이션을 빠져나와서 애니메이션으로 갑니다. 애니메이션 터치 했어요. 전멸 이건 이렇게 글자가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플로팅 글자가 이렇게 둥둥 떠다닙니다. 드리프팅 더 비슷합니다.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댄싱 이죠? 댄싱 터치 해보겠어요. 댄싱 터치 하면 글자가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래서 글자가 지나치게 움직이면 사람들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없음 있죠? 없음으로 터치해서 가만히 고정시켜 놓겠어요. 애니메이션 제일 위에는 애니메이션 다시 터치해서 아웃 애니메이션 으로 가급합니다. 아웃 애니메이션 은 글자가 끝날 때 글자가 나타났다가 마지막에 사라질 때 모양입니다. 퀘이드 이것을 제일 많이 쓰죠? 화면에 보세요. 글자가 천천히 사라지죠? 이것도 아래쪽에 있는 시간 있죠? 이걸 가지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초 입니다. 천천히 사라지죠? 보세요. 화면 보세요. 아웃 애니메이션 거의 90% 이상이 페이드 입니다. 다른 여러가지 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확대도 있고요. 보세요. 확대되죠? 축소도 되고요.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없음으로 하면 그대로 가만히 있겠죠? 그건 페이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 애니메이션 다시 터치해서 여기 알파 는 불투명 됩니다. 걸재를 찌내게 할 것 없냐 아니 할 것 냐 그런 건데 이건 그대로 터치해서 하면 되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회전도 글자를 좌우로 회전하다든가 상화로 회전하면 글자의 가독성이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하지 않습니다. 혼합 이것은 혼합 이거 터치해 보세요. 이것은 글자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양상을 나타나는데 오브레이트 터치해 볼게요. 힘이 나지 보세요. 곱하기 터치 됩니다. 이러면 이런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스크린 소프트 라이트 하드라이트 하드라이트는 원래 다시 돌아왔죠. 밝게 어둡게 색상 번 이렇게 다양 있는데 이거는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 노멀로 해줍니다. 보통으로 보통을 합니다. 보통 터치 합니다. 그리고 혼합 을 다시 눌러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옵션 있죠. 이 텍스트 옵션 은 과거 에 키네마스트 버진 에는 없는 그런 내용 입니다. 텍스트 옵션 을 들어갑니다. 터치 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것은 정렬 글자의 정렬 이것은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이것은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입니다. 하나하나 터치해 볼게요. 왼쪽 정렬 화면 보세요. 왼쪽에 이렇게 정렬이 됐죠.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정렬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게 오른쪽 정렬 이죠.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요 U 있죠. U 이건 언데라인입니다. U를 터치하면 밑줄이 쳐졌죠. U는 언데라인 밑줄 친다는 그 단어의 약자입니다. 밑줄이 쳐졌죠. 한 번 더 터치하면 밑줄이 사라집니다. 한 번 터치하면 밑줄이 쳐지고 한 번 터치하면 사라지고 이런 것을 토글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자간이란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자간 보입니까 자간 자간은 글자 자자의 사이 간자입니다. 그래서 글자 사이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글자 사이가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글자가 딱 붙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붙었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이렇게 자간의 슬라이더 슬라이드라고 하죠. 이걸 적당히 보고서 이렇게 늘려줍니다. 적당하게 뭐 저는 이 정도 하겠어요. 플러스 6 정도 하겠어요. 그 다음에 행간이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행간이 있죠. 이 행간은 이 글자 줄 있죠. 이 글자 줄 과 이 줄 사이 이 간격 이 사이 간격 입니다. 이 사이 간격 그래서 이 행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말이죠. 화면 보세요. 글자 줄이 넓어졌다가 오른쪽으로 하면 넓어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좁아집니다. 아주 이렇게 끝까지 가면 좁아집니다. 합쳐집니다. 이렇게 이것은 지금 가운데를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는 이 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이걸 글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위에는 이것은 제일 위에 있는 줄 제일 위에 있는 줄 이거 있죠. 키네마스터 최신판 이건 가만히 있고 밑에 것을 움직입니다. 이걸 선택해 보세요. 이걸 선택하고서 밑에 행간을 이렇게 움직이면 보세요. 키네마스터 최신판 글자는 가만히 있고 아래 글자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일 밑에 있는 줄 석송 개인지도 라고 했죠. 이 글자가 중심이 돼서 글자가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해볼게요. 터치를 안 했네요. 터치한 다음에 해보겠어요. 보면은 석송 개인지도는 자관을 지금 제가 잘못 누르고 있어요. 행간을 눌러야 되는데 행간을 누르겠어요. 그럼 석송 개인지도는 가만히 있고 위에 글자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죠. 가운데로 모아지는 이것은 가운데에는 글자자막 입력 이 줄이 중심이고 나머지 위아래 줄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터치를 해보세요. 터치하고서 행간을 왔다 갔다 하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글자자막 임진은 가운데 있는 줄은 가만히 있고 위아래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정도 조금 줄이겠어요. 자관도 조금 줄이고 행간도 조금 줄이겠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텍스트 옵션이 끝났습니다. 텍스트 옵션 터치해서 그 다음에 윤곽선 아까 했죠. 그림자 있죠. 그림자 설명합니다. 그림자 터치하면 이네이블 이라고 써놔 이것은 적용한다 이 뜻입니다. 이네이블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색깔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이 그림자의 색상은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정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그림자를 여기서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현재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검은색인데 노란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 볼까요. 빨간색으로 터치해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불투명이 되며 진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하니까 원래 바탕이 붉으니까 구비를 안 되네요. 다시 색을 터치해서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밑에 두께 있죠. 그리 있죠. 그릭을 넓힙니다. 이것도 별로 구비 안되네요. 검은색으로 하겠어요. 그럼 검은색으로 해서 저장하고 자 여기서 자 보면 지금 보이죠. 검은색이 바탕색과 아까는 거의 같으니까 잘 안보이는데 지금 보세요. 그리를 널리니까 오른쪽을 널리니까 화면에서 그림자가 길게 보이죠. 이렇게 그림자를 조정합니다. 그림자 한 이 정도 해놓아 볼게요. 그림자를 다시 제일 위에 상단에 그림자를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우 있죠. 글로우 빛난다는 뜻입니다. 글자가 빛나는 거죠. 여기에서는 여기서도 역시 이걸 눌러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을 색깔은 이걸로 하죠. 색깔은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 그대로 해 볼게요.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퍼짐이 있죠. 밑에 퍼짐 이것을 슬라이더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면 화면에 보세요. 글자 가장자리 테두리 윤곽선 바깥에 노란선이 생긴 거 보입니까? 여기 글로우 입니다. 여기 글로우 에요. 여기 글로우를 넣으니까 글자가 더 글로우는 영어로는 글로우 입니다. 빛난다는 뜻이에요. 이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로 해놨는데도 보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글로우 터치합니다. 그 다음 배경색 있죠. 배경색 터치합니다. 지금 깜빡 깜빡 하는 선 안의 배경을 설정하는 겁니다. 배경색을 터치해서 이네이블 터치하고 색상을 터치하면 색상의 검은색이 선택되어 있어요. 화면이 검은색이죠. 색을 터치해서 조금 얇은색을 해보겠습니다. 얇은색을 하고 이렇게 불투명 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색깔 보세요. 배경색을 넣습니다. 다음에 화면 폭에 맞추기 이걸 터치하면 지금 배경색 화면 폭이 여기도 있죠. 이쪽은 다른 색깔 이잖아요. 갑니다. 해볼게요. 터치 그렇게 하니까 보세요. 끝까지 이렇게 화면 폭에 맞추는 겁니다. 다시 화면 폭 맞추기 터치해서 없애고 배경색 또 없애 버리겠어요. 안 하는 걸로 하겠어요. 배경색 다시 터치 하고 다음 정보라는 거 있죠. 정보라는 것이 뭐냐를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정보는 자막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막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자막의 타임라인인 자막 클립 이죠. 이게 잘 보시면 글자를 잘 읽어보세요. 글자를 읽어보면 여기 글자를 읽어보시면 케네마스터 최신판인데 책까지 있고 끝에는 개인지도 이렇게 개인지도 이렇게 나와있죠. 이것을 어떤 이 자막의 이 자막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위에 있는 정보입니다. 위에 있는 정보가 이 정보를 한번 해보겠어요. 정보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자막의 이름을 합니다. 제가 자막이라고 레이어 이름을 갖다가 자막 이렇게 넣어보겠어요. 이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막 1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리고 확인을 다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아까 키네마스터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자막 1 이라고 뜬죠. 이렇게 자막 클립을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자막 1 자막 2 라든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로 기호 1 이라든가 기호 2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세부 설정을 모두 다 이렇게 끝낸 다음에 여기 세부 설정이죠. 자막 이렇게 선택되어 자막 선택되면 세부 설정이 쫙 다 나옵니다. 다 설정된 다음에 여기서 저장을 누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가운데로 이렇게 하니까 각도를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바꾸어서 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렇게 옆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어서 옆으로 비스템 이렇게 돌리고 옆에 제가 저의 아이콘을 로고를 넣기도 합니다. 로고를 즐겨찾기에 많이 등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로고를 이렇게 넣고 크롬마켓에 대해서는 크롬마켓 누르가 색깔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뚜렷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밑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가지로 장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상 오늘은 키네마스터의 최신판 최신판의 글자 자막 입력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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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r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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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